안녕하세요. 팝캣TV입니다. 예스라이브는 팝캣 아이돌 팬미팅 1차 라인업으로 12월 11일 메가맥스, 12월 18일 노움, 12월 25일 플로리아, 1월 8일 ICU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돌 6인조 메가맥스는 지난 9월 쇼케이스에서 청량 맥스로서의 매력과 힐링 맥스로서의 음색, 춤선이 부드러운 타이틀곡의 안무, 그리고 후속곡의 깜찍한 칼군무를 선보였고 총 10곡이 담긴 이번 앨범은 케이팝 프로듀싱 선두주자인 불스아이와 에이밍 뮤직, 코끼리 열차가 맡아 완성도를 높여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중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퍼포먼스 스타일 남성그룹 놈은 리더 JK와 KOM, 빗사이드로 구성된 남성 3인조 그룹입니다. 그룹 놈은 국내 무대보다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 왔으며 특히 스페인 이비자섬이나 미국 뉴욕, 그리고 중국,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에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놈은 지난 6월 Mnet M카운트다운에 출연해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해외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플로리아는 수미와 예슬, 좋아라, 하연으로 구성된 4인조 걸그룹으로 탄생했습니다. 소속사인 DK엔터테인먼트는 1년 시간 동안 1,000명이 넘는 오디션을 통해 옥석을 선발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큰 무대를 얻기 힘든 까닭에 자발적으로 버스킹 전국 투어를 진행해 팬들을 눈물짓게 할 정도의 열정적인 활동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ICU는 아빈과 체이, 하유, 엘라, 나예 등 5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으로 2019년 큐피드 싱글 앨범을 발표하면서 데뷔했습니다. 10월 9일과 1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누르술탄 공화국 궁전에서 개최되는 2021 한국 문화재에 참여해 K-POP 공연으로 호평받아 왔습니다. 독특한 색깔로 표현한 디스코 스타일의 룩앤미라는 곡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